아이돌 마스터에는 다양한 곡들이 있습니다. 팝송부터 발라드, 귀여운 아이돌 같은 분위기의 곡에 뮤지컬이나 드라마 같은 웅장한 곡, 락 음악과 달콤한 러브송까지 들여서 준비한 영상 아이돌 마스터 속 다양한 곡을 알아보고 제 감성평과 여러분들의 감성평을 댓글로 받는 영상 아이돌 마스터 뮤직소개 영상 이번에 알아볼 곡은 엄지를 드는 송통장은 따봉이 아니 유골 듯하는 동작이다. 따봉 같나요? 고마워. 굿사인입니다. 굿사인 아이돌 마스터 뮤지컬 라이브 시어터 데이지의 6주년을 기념하여 등장한 악곡으로 첫 공개는 2023년 6월 1일 여름이다, 6주년이다, 뮤지컬 발표 축제 생방송에서 티저 MV가 첫 공개 앨범의 발매는 2023년 7월 26일 아이돌 마스터 뮤지컬 라이브 굿사인 앨범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작사는 마차자키 코지, 작곡변곡은 사타카 류애씨가 담당하셨습니다. 뮤지컬 라이브의 10주년이 해외에 맞이한 뮤지컬의 6주년을 상징하는 악곡 이전 꿈에 거는 레인보우가 무겁고 진지한 노래였던 것에 반해 굿사인은 다시 한번 이전 준형곡들처럼 밝고 즐거운 분위기로 회귀했으면서도 통통티며 재미있고 즐거운 분위기로 한층 더욱 신나는 노래로 찾아왔습니다. 굿사인은 뮤지컬 라이브 10주년인 기간 중에 나온 곡이라 그런지 많은 변화와 함께 근본의 회귀를 보여주는 노래인데 근본적인 면은 가사의 경우 하모니 포유 이후부터 독립적인 가사를 사용했지만 굿사인부터는 다시 이전 준형곡들의 의미가 들어간 가사를 사용하기 시작 MV 연출 역시 아레나를 배경으로 굿래 라이브까지 나오지 않았던 토로쿠가 오랜만에 등장하는 등 많은 변화와 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변화된 면의 경우 역대 준형곡들 최초로 영어관이 순수 가타카나로 적혀있는데도 발음의 경우 영어 발음인 굿사인이라는 이중적인 이름의 형태를 보여주며 인게임 커버 역시 역대 뮤지컬 곡들의 제목을 심블로 해서 잘 꾸며놓은 게 포인트입니다. 본 노래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하면 안나의 엄지척 따봉 표시 노래 제목 굿사인 그대로 최고라는 의미의 엄지척 따봉을 표현하므로 웃긴 포인트를 강조했지만 이 역시 의미의 빛이 뮬리언답게 이 엄지에도 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엄지척 송통작을 옆으로 해서 보면 마치 육같은 모양을 영상시켜 제목 송통작 속의 이중적인 의미로 육주년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로 앞으로 육을 표현할 때는 따봉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굿사인은 다시 한번 이전 준형곡들을 상징하는 가사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가사 곳곳에 숨어있는 것이 아닌 마치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는 것처럼 순서대로 그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마치 인게임 커버에 계단과 악곡 심볼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짧은 인트로 후 첫 소절 닿을 듯 하면서도 본 적 없는 신세계 새로운 장소를 상징하고 그녀들이 본 적 없지만 마치 꿈처럼 눈앞에 생생하며 잡을 수 있는 장소 시어터를 상징하는 노래 브랜드 뉴스 시어터를 상징 수많은 빛과 심장을 울리는 수많은 소리 손끝에서부터 전해지는 고동 그리고 그 손을 잡은 동료들하고의 유대 다양한 감정과 꿈이 넘치며 수많은 것들이 하나가 되고 조화가 되며 울려 퍼지는 마법같은 하모니 조화되고 하나가 되는 노래 유니온을 상징 나의 날개로 저 높은 하늘을 향해 용기내어 날아오르고 싶은 마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수많은 여명과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저 높은 하늘의 꿈을 향해 날아오르는 용기 꿈의 나비가 되어 날아오르는 노래 플라이어즈 빛나는 세계를 향한 미지로의 여행 사랑이라는 아이 즉 나라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아름답고 멋진 세계를 향해 빛을 따라 떠나는 여정 빛의 지도를 펼쳐 떠나는 여행 그로우맵 말보다는 마음으로 너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 손으로 잡고 보여주고 싶은 경치 그 경치를 보면 마치 두근거리고 떨리는 마음 지금 보고 있는 앞에 세계를 느껴보라는 목소리 과거의 나에게 말보다는 손을 이끄고 앞을 보여주는 노래 하모니 포유 무미건조한 색이 아닌 넘쳐오르는 반짝임의 색으로 물들며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하늘을 향해 나만의 길을 열정적으로 걸어나가는 결이 나의 색으로 물들고 우리가 아닌 우리가 되는 노래 꿈의 그는 레인보우 순차적으로 앞으로 올라가며 하나하나 지나가는 이야기가 끝나면 여기서부터는 구사인의 이야기 걸어온 이야기들에 대한 사인을 저 하늘을 향해 높이 전하며 언젠가 닿을 저 하늘이라는 미래를 향해 지금의 이야기를 전하겠다는 서명을 하며 그 미래를 향해 걸어나가는 노래는 끝이 납니다 마지막 후렴 부분의 경우는 구사인 속 5가지의 노래가 거의 섞여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걸어온 이야기를 하나로 추격해서 나만의 시그니처 사인으로 만들어 언젠가 닿고 도달할 미래를 향해 사인을 보내는 이야기 이전을 걸어오며 지금의 도달하고 내일을 향해 보내는 깊이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준용곡을 상징하는 가사 사이사이 미래를 향해 전한다 같이 미래를 꿈꾸고 지향하는 가사들이 있는데 그 시어멸로 구사인만의 어플 포인트 구사인이라는 최고로 전하는 뜻이 담겨져 있지만 그 최고 속에 담겨진 내용은 지금의 내가 이루고 싶은 꿈과 희망이며 그 마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은 분명 미래의 자신 과거와 지금을 걸어온 내가 이 사인을 미래의 나에게 전하고 그 미래를 향해 계속해서 계단을 올라 언젠가 이 손으로 그 꿈과 미래를 붙잡겠다는 마음 또한 중간중간 영어가 서로 손을 들고 뻗고 잡는다는 의미의 가사들 역시 미래를 향해 사인을 보내며 그 미래를 잡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는 노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할 수 있는데 PR 영상의 경우 시작할 때 안나가 하늘을 향해 손을 뻗으며 잡는 동작과 함께 엄지를 척하는 장면 그리고 의상 퓨처 시그니처는 직역하면 미래에 대한 서명 미래의 나에게 그 마음을 전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이처럼 과거의 노래들로부터 하나하나 걸어와 지금의 내가 미래를 향해 사인을 보내는 의미는 미래의 꿈을 향해 계속 걸어나가는 그녀들이 보내는 또 다른 서명이자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밀리시타의 6년을 상징하는 최고의 사인 구사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고의 뜻을 전하는 간단하고 짧은 의미지만 밀리언답게 깊은 의미로 재해석되고 많은 의미가 들어간 단어 구사인이라는 최고의 서명 속에는 꿈과 희망 그리고 이루고 싶은 야망 그것을 이루고 난 후의 마음을 미래의 나에게 전하며 최고의 미래와 꿈을 만들어왔다는 의미 과거부터 걸어왔기에 그 미래에 대한 사인은 분명 엄청날 것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밀리언 라이브는 11주년 밀리시타는 7주년 액트4 때부터 엄청난 역사와 이야기를 다시 써가는 밀리언 라이브의 최고의 미래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내는 사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밀리시타 7주년 이벤트도 열심히 해봅시다